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바뀌었네 아빠 해봐 다음 넘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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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지 달 지 이걸로 한다 나의 마음이 태아 너에게 태아 너에게 태아 나의 마음이 태아 내 주변에 새롭게 태아 나의 마음이 태아 너와의 마음이 태아 나의 마음이 태아 이는 오늘의 벽에 도착했습니다. 왜 널 생각한다고 하냐고! 와 와 와 와! 훈부 반응! Monica는 우려 한편. 남 귀를 뺏죠! 남현아, come on! 아 아 아 아 아 아